전반에 오셨죠? 전반에 오셨죠? 네, 전반에 오셨죠? 파이팅! 파이팅! 문재인 파이팅! 문재인에서 만났습니다. 봐봐, 나 이 사진 나오면 안 됐네. 문재인 났 사람입니다. 문재인 났 사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줄게 없어요. 문재인 박수에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이번에 굉장히 고치 제 얘기도 했어요. 많이 좀 도와주시죠. 오늘 한번 먹을 때 안 하고 잘 먹어요? 수고하셨죠? 수고하셨죠? 예전에도 안 하고. 문재인 후보 좀 잘 부탁드릴게요. 기사 잘 써주세요. 고맙습니다. 나는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. 미안하죠? 더 진지하게 와서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. 그래서 더 잘해야지. 항상 그래요. 또 한 번 더 해봅시다.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.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.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.